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탑화의 심층분석 지금 이재명 당대표 들기 힘들어요 제가 계속 예상했던 거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한다 그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검찰이 과거에 정말 검사들일 때는 여야의 중심 속에서 형평성이라도 조금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의 호임 의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쟤네들의 선거 전략은 딴 거 없다 민주당 갈라치기다 민주당 갈라치기에 이재명 죽이기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먼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일찍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좋은 거는 이거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도전 안 했어도 다음 대선 도전하기 전에 이재명 죽이려고 이미 나왔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게 검찰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어차피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면 대장동 문제와 이것들을 털고 가야 돼요 털고 가야 되고 한 번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맞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다음 당대표에 도전했다고 하면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고 다음 당대표 때 검찰이 수사에 칼날이 들어왔다고 하면 대선에 도전 못하게끔 하려고 하겠죠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사건들이 그건 다음 대선 전에는 뭔가가 결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검찰이 결국은 기소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겠죠 그래서 대선 직전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어차피 터질 거였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순간 결국 보복의 대상은 미래 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당대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를 차기 미래의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명계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갈라치기가 당하고 있고 국힘당 얘기하는 거 봐요 민주당 이재명 결단하라 나는 너무 웃긴 거예요 민주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국힘당이 이재명 결단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소는 여러분들 될 거예요 기소는 될 것이고 그거 각오하고 버티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믿을 사람은 누가 있죠 당원과 지지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 오늘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뭘 놓치고 있냐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돼요 뭘 일을 해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 당원당규 개정하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래도 현재의 당대표고 집권 여당의 가장 거대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 챙긴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의 대책용 후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 당원당규로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뽑아줬어요 대의원 제도 폐지한다 대의원 제도 축소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룰을 바꾼다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빨리 이거를 해야만 저 비명계에서 이낙연에게 뻗치는 손이나 이낙연이 돌아와봤자 당원당규가 이렇게 바뀌어 있고 결국은 과거같이 어떤 개판 나눠먹기 이런 공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비명계에다가 딱 확약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딴 거 없어요 민주당 지도부 좀 있으면 민주당 지도부 해체하라고 떠들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저것들이 민주당 지도부 해체하라고 이재명 물러라고 민주당 지도부 해체해라 그리고 비대위 하자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정청대 최고위원 중심으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당원장구 개정작 작업을 해야 되고 현재의 어떤 전당대회 당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 컷오프 최고위원 컷오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손박았고 결국은 당원 중심으로 다음 공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음 당대표 선거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면서 떠들 수 없어요 정청대 의원님이 나서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나서갖고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대표 뽑을 때 권리당원 그 다음에 대의원 대의원 제도를 완전 축소시켜야죠 폐지는 못할 전정 완전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만 과거같이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의원들의 믿고 까부는 개파들이 대의원들 자기네들이 개파 만들어갖고 대의원표 모아갖고 하는 그리고 컷오프 제도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걸 빨리 해야지 다음 당대표가 누가 나오든 다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당원들에 의해서 과거같이 개파들이 누구랑 손잡고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님을 진짜 지키려고 하면 당원당규로 개정해야 돼요 당원당규로 개정을 해서 이제는 당원들이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힘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낙연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낙연은 감히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원과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힘이 막강해졌는데 이낙연이 어디에 얼씬드랍니까 근데 현 제대로 하면 비명계가 똘똘 뭉쳐갖고 또 이낙연을 치대한다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요 당원당규를 빨리 개정해서 이제는 당원 중심으로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그 어떤 정치인들이 밖에서 흔들어대도 공당인 민주당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재명 지킬 수 있어요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재명 의원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 최고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당원당규 개정 빨리 서둘러 달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행동도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검찰은 이재명 의원 잡겠다고 수사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진상 실장 구속시키고 김용대변인 구속시켰고 여기저기서 민주당 안에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위원장의 어떤 당무를 정지시켜라 아니면 사퇴시켜라 이런 이제 노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타겟이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수사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 믿고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원의 지위가 올라가야 돼요 특히 앞으로 어떤 선거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들 최고위원 뽑는데 자기네들끼리 컷오프 시키고 거의 여태까지 그 개파들 수장들끼리 그리고 개파들끼리 얘기해갖고 쟤 날려 그러면 그냥 날라가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게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가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이 공격을 해도 검찰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 단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좀 있으면 이낙연이가 내년 3월 4월에 돌아온다는 소리도 있고 이낙연 개파 애들이 미국의 이낙연을 만나러 간다 걔네들 만나서 뭐예요 돌아오면 뭐예요 당원 단계로 개정해야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낙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와도 이재명 없으면 선거 못 치른다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제 말이 이거를 하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당원 단계로 개정을 해야만 이제는 권리당원이 경선에 모든 참여를 해서 더 힘이 세지고 그러면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른다라는 확신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을 날려도 지네끼리 비대위 설치해갖고 지네 마음대로 개파끼리 공천해갖고 나눠먹기 이게 걔네들의 지금의 큰 그림인데 이재명 없이 총선 못 치른다로 반드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한다 이재명 없이는 절대 선거 이길 수 없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돼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의도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주 토요일날 여의도에 많이 모여 주셔야지 여의도 집회는 이재명을 지키는 집회입니다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상상할 수가 없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다음 대권 다음 총선도 없어요 여의도 집회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고 반드시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집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여의도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저희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화면을 보시면요 현재 윤석열 검찰의 조직도예요 이게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고영곤 4차장 검사라고 보입니까? 고영곤 4차장 검사가 어떤 놈이냐 박영수 특검단 출신이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고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총지휘했던 조국 수사팀이었죠 한동훈과 함께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에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게 고영곤이에요 고영곤이가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총지휘를 하고 있어요 이 고영곤과 직계가 누구냐? 바로 한동훈이죠 고영곤과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미준 반부패 수사 일부 어미준 어미준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장동 사건만 캐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미준의 수사도 고영곤이가 총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미준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 지휘 과장을 했던 윤석열 최후의 6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에 수사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부패 수사 1부부터 3부까지 있는데 1부와 3부는 이재명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정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의 내물수 의혹을 하는데 너무 대비되죠 반부패 수사 2부는 김영철이고요 1부가 어미준 2부가 김영철인데 거의 수사 안 하잖아요 이쪽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김영철은 누구냐 한동훈의 대학 동기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영수 있을 때 특검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이 강백신이는 누구냐 반부패 수사 3부 1부와 1부 3부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한동훈과 박영수 특검단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국힘당에 김기영과 유착을 했던 사람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는 게 강백신 검사에요 그렇죠 이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양쪽에 지금 나눠져 있죠 공공수사부는 여러분들 전 정권을 수사합니다 보이시죠 공공수사부는 대부분 박기동 많이 들었죠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인수이 파견된 검사 문재인 정부는 공공수사부에서 그렇죠 다 비교되게 반부패부는 이재명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검찰의 핵심적인 수사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 수사부 반부패는 이재명을 잡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에 좀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떠들고 있던 김문기씨 관련했던 거는 공공수사 2부 대장동 사건 수사부 교체 후에 이재명 당대표 겨냥해서 반부패 13부에서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한동훈이는 제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한동훈이죠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민주당 뭘 해야 되냐면요 국정조사는 관철이 될 거예요 국조는 24일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를 시킨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조는 국힘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이 국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국조는 국조대로 그렇죠? 공격을 해야 돼요 이제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적 어떤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는 국조를 통과시키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윤석열의 핵심을 쳐야 돼요 국조 이후에 그 다음에 민주당의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 개혁으로는 당원과 당규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민주당이 국조 이태원 참사 국조와 동시에 이상민을 날려야 돼요 그렇죠? 정신없이 몰아붙여야지 이재명이 삽니다 왜 국조만 합니까? 이상민 행자부 장관 책임도 안 지고 저렇게 있는데 국조와 동시에 이상민 행자부 장관을 탄핵을 하던가 날리고 또 다른 특검을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 빨리 주가 조작 사건 특검을 날려야 돼요 김건희 특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 하자 이렇게 하면 워딩이 안 좋아요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작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굳이 김건희 널 필요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표시된 김건희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음 수를 바로바로 민주당이 하나하나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꾸 검찰이 여러분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왜 잡을라 그래요 가만두면 이재명 당대표 가만두면 도이치모터스 특검하자라고 세게 나올 것 같고 여기저기 특검하자라고 세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먼저 친 거예요 그쵸 제가 그래갖고 처음부터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도이치모터스 특검 밀어붙이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뻔히 세게 나갈 거 아니까 이재명부터 죽여야지 민주당이 깨갱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친 거예요 쟤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에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원당규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당규 개정하고 국조 특검 거의 관철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국조 특검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어떻게 밀어비칠 것이냐 그거를 빨리 죽을까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의원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재명 없으면 총선 이기고 민주당이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이 여기저기서 김태년, 노웅래, 이정근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료 같아요 검찰의 캐비넷을 열어서 지금 한동훈이가 다 들춰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민주당 살라 그러면 이재명 지켜야 돼요 제가 이재명이 대세를 해서 이재명을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재명 다음에는 바로 당신들이에요 민주당 거대 야당의 당대표도 저렇게 검찰이 마음대로 죽이면요 그 다음은 민주당 의원 하나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지켜야 돼요 정말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거대 정당의 야당의 당대표를 저렇게 쉽게 검찰이 건드리면 일개 국회의원 하나 검찰이 캐비넷 열어가지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이재명 측근들이 여기저기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재명이 입장평명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용태를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당신이야 그 다음은 그리고 이재명 없이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흥이 나갔고 민주당 의기라고 응원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착각들 하지 마셔라 단순한 이재명은 현재 그동안의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다 0.7%의 대선 패배를 하고 민주당의 한을 안고 한을 품고 지금 당대표를 맡아서 이재명 아니었으면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 다 4분 5열 돼서 떠났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니까 지금 민주당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에 촛불 집회하고 나가고 윤석열 퇴진을 치는 거다 이재명 없었으면 윤석열 퇴진인지는 모르고 나 먹고 살기 바쁘다 그래서 정치 다 멀리 했을 거다 왜 그걸 모르냐 정말 단순히 이재명은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는 비명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비명 친명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이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저런 검찰 독재 시대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지 나 아니면 괜찮다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개소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나도 잡아가라고 싸워줘야죠 제 말이 틀려요 이재명 주변이 잡혀가고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면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총사태 결의라도 해야죠 총사태 결의라도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킨다고 해도 그런 결기로 당대표를 지켜야죠 난 정말 그렇게 의리 없으면서도 무슨 정치를 하고 같이 전당대회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대선 잡고 그게 동지 아닌가 정치가 이렇게 의리가 없이 무슨 나만 살고 보면 당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나 뭐하러 그럼 민주당에 가입해가지고 민주당 배치 달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후원받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 받고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럴 바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야죠 아니 그럴 바에는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혼자 능력껏 표 받거나 해야죠 후원받고 표 받고 민주당 간판 달고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공격당하면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서 같이 싸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돼야지 이게 바로 의리 있는 정치 아니에요 당신들은 안 당할 것 같아요 당신들 당할 때 외면하면 그게 당신들은 얼마나 이 정치가 정치의 그 냉혹한 현실을 알 것 같아요 민주시민들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판에서 왜 드럽고 치사해서 제가 은퇴한다고 얘기했냐면 의리 있는 지지자가 되십시오 의리 있는 동지들이 되십시오 남 뒤에 칼 꽂고 남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래놓고 민주 정의를 외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갖고 제가 이 바닥에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개국본만큼은 정말 의리 있는 지지자들 의리 있는 동지들 많이 있습니다 왜 개국본이 중요하냐 개국본만큼 어떤 위기에도 당당히 바로바로 출동해갖고 싸울 수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개국본 없으면 여러분들 민주당 지킬 때 별동대의 역할을 할 사람들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느낀 게 개국본 동지들은 정말 의리 정말 의리가 있구나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구나 그게 바로 개국본 정신이구나 지지자들이 의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 의원님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 이재명 없으면 총선 다 깨집니다 이재명 잡아가라고 고사 지내지 마시고 이재명 내려오라고 고사 지내지 마시고 나도 잡아가라는 정신으로 싸우셔야 돼요 제가 정말 부탁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이재명 당대표가 힘들어요 힘들고 위기예요 검찰이 죽이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재명 못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 인정할 때도 됐잖아요 이쯤 되면 인정할 때도 됐잖아요 그렇게 근본 없다고 그렇게 이재명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등한시하고 당신들에게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재명을 밀어내고 이재명을 무시하고 그럴수록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재명이 절실한 거거든 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당원 당규를 빨리 개정을 해갖고 정말로 권리당원과 당원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어떤 놈이 이낙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민주당을 혼자서 어떤 휘둘릴 수 없고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만 당원들의 힘이 세짐으로써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재명을 당내에서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 그리고 24일 이태원 국정조사 관철시킨 이후에 바로 도이치모토스 특검 여러 가지 밀어붙일 거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좀 순진하게 민주당 더 이상 순진한 척 하지 말아라 예산안 처리 후에 국조 협의해 주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예산안부터 처리해 주고 국조 협의를 해 줍니까 국조 협의해 주면 예산안 처리한다로 가야죠 안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민주당이 뭐가 아쉽다고 예산안 처리하면 국조 협의해 준다 거기에 박홍군 전향적이다 그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홍군 원내대표가 뭐가 답답해갖고 예산안 처리한 다음에 국조 협의하자라고 얘기합니까 국조 먼저 협의하고 예산안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나가야죠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낙연 할아버지가 와도 민주당 흔들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최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일부터 그거 운동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